한결이는 이제 선생님이 보내 놨으니까 우리한테 아이디하고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여쭤보세요 네 카톡으로 보냈습니다. 비해사 됐구요. 집에서 안해서 여기서 했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안해오면서 선생님이 쓰기 숙제 된다 그랬어? 네. 귀찮게 쓰기에 쓰기 숙제 하지 말구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? 사이트 그렇지. 사이트 사이트 오케이.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? 알, 비, 어 그렇죠. I, 이, 어. 중에서 뭐가 됐다? I가 됐죠. 사이트 오케이. 이 친구는? 화이트 어. 화이트죠. 화이트 뭐라구요? 화이트 오케이. 그래서 W는? 우 우죠. 우 우 H는? 원래 흔데 소리가 힘이 없어서 사라졌구요. I는? I I 그럼 여과의 소리가? Y Y Y 그 다음에 T는? T T E는 소리 없어요. 합치니까?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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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으니까 O라고 되어있는데, 우에요. 오케이.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? 쏘 I 뭐 뭐라구요? 사인 사인이야? 아닌데 사힌 아닌데요 스하인 아닌데요 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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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는 무슨 소리 돼요 SH 되죠 PH는 뭐 돼요 PH는 처음 봤어 PH는 F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CH는 뭐가 되나요 CH TH는 TH는 TH TH 혀를 살짝 물고 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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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는 TH가 돼요 SH는 뭐가 된다고 SH OK 그러면 I는 I 그럼 여과의 소리가 SHINE SHINE 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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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과의 소리가 SHINE 소리 안나는 E가 I가 I 소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설은 뭐라고요 SHINE SH가 SH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SHINE LIE OK 그 다음 얘는 L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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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LIE LIE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O O O O O 여기서는 힘 빠져서 O N은 N 합치니까 LI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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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 다음에 N은 FINE FINE F는 F F I는 I 여과의 소리가 F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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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은 N은 F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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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E OK 그 다음 이 친구는 F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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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L은, L은, D는, D, 다음 쳐서 Child Okay, 이 친구는 Mild 뭐라고? Mild Mild L 소리는 어디 갔지? M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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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잘했습니다. M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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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